아 저렇게 노는구나 맞아요 저 잠깐 그렇게 봐요 아 저렇게 노는구나 인싸는 그냥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니가의 단점이 제일 큰 단점 모저도 아는 제일 큰 단점 네 저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15학번 1학번 김도훈입니다 와 저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19학번 박예지입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는 막 엄청 많이 보진 않고 그 약간 좋아하는 웹드라마 그런 거 있으면은 많이 보고 넷플릭스를 진짜 좋아합니다 요즘 보고 있는 아 인간 수업이 진짜 재밌어요 뭔지 아세요? 좀 당연하죠 저 코스 나왔습니다 아 벌써요 아 모던 패밀리 모던 패밀리 진짜 짱 좋아합니다 뭔지 몰라요? 그렇게 꿀잼있네 보자 모던 패밀리를 안 보셨어요 시즌이 몇 배가 저는 유튜브를 좀 더 많이 봅니다 크리에이터들 채널도 많이 보고 좀 큰 기업들에서 만든 채널도 많이 보는 편이고 넷플릭스나 왓챠도 구독해서 보고 있고요 SNS도 인스타그램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것도 좀 편견인 것 같아요 뭔가 저희 과라 하면은 막 뭔가 끊지 않아요? 맞아요 막 팔로우스 나오고 어 맞아 약간 인싸 같고 프리미어 포토샵 이런 거 그냥 안 배워도 다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도 못합니다 그것도 약간 수업에서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는 요즘 뉴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 지금 그냥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런 시대에 맞춰서 영상이랑 광고 그리고 언론 뉴스나 그리고 그 외적으로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 집계하거나 그런 것들을 둔석할 수 있는 이론들도 있고 다방면의 이론 수업들과 실무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과학입니다 와 아 이런 거 하면 안되지 진짜 멋있었어요 인상을 했었어요. 땡겸 했어요. 진짜. 그런 겁니다. 좋은 점은 일단 저희과만 쓸 수 있는 실습실이랑 스튜디오가 있어요. 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전문 장비들도 그냥 빌려서 공모전 같은 거 되게 나갈 때가 많거든요. 저희가 과 특성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워낙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게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해서 취업을 이제 좀 다방면에서 잘 하는 그런 느낌이 좋은 점입니다. 디미과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국회 활동들이 잘 잡혀 있는 점 학과 내의 분위기가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에요. 일단 디미과 내의 사람들이 일단 다들 좀 외향적인 편이고 놀 때만 해도 디미과가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항상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시끄럽고 제일 뭘 많이 해요. 오티 같은 데 가도 나서서 막 애들이 하겠다고 춤추겠다고 노래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엄청 인싸들이 많은 거? 그런 거 한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인싸들은 저희는 아닌데 저희는 아닌데 인싸들이 많은 것도 많다. 아 저렇게 노는구나. 맞아요. 저 잠깐 그렇게 봐요. 아 저렇게 노는구나 인싸는. 그냥 그런 느낌? 그런데 이제 디미과의 단점이 제일 큰 단점. 제일 큰 단점은 모두도 아는 제일 큰 단점. 이건 모두가 궁금하실 텐데 수강 신청이 굉장히 힘듭니다. 맞아요. 되게 디미과를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복전도 많고 전과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사과대 안에서 디미도 진짜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수강 신청이 너무 힘들어요. 다른 분들은 이제 교양 잡고 전공 잡을 때 저희는 전공을 모두 눌러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제일 적게 잡은 경우예요. 저는 3학점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고 채풀만 찍은 적도 있습니다. 그게 진짜 큰 단점이죠. 물론 과가 매력적이고 특색 있고 좋은 건 확실한데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우고 업고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큰 과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과 활동 열심히 하고 인싸라서 많이 알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저의 얼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. 맞아요. 진짜.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디미과를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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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